한국국토정보공사 하나 시켰네 엄마 좋아 얘 이름 지었어요? 좋지 탈란이는 잼승 집안에 같이 사는거 아니다 싫어 도둑고양이는 다 없어졌느냐고 그랬어요 왜그래 아버지 아버지가 고양이 내놓으셨어요 그렇게 좋으면 다 데려가서 뛰고 살아 너한테 안돼 내 심정 딱 한번만 헤아려주면 안돼요? 아이고 더 심각한게 있습니다 수철아 이제 가야돼요 니가 나에게 가르쳐준거란다 사랑마리다 내가 갈게 우리 보러 맨날 맨날 갈게 나중에 꼭 만나라 어?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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